가자! 아 크리스 어우 레켓 쩐다 진짜 점프 과연! 신속 누구야? 누구야 가운데 아니 신속 두 명 누구야? 일곱 시간 걸리겠다 일곱 시간 윤아 고마워 mat 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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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집사비를 받는 중 오몽용 뭐해 아니 보이죠? 될까? 이번에? 아 내가 여기서 그때 1시간 했다니까 아니 어몽역만 죽는 거야 맨날 오케이 오케이 B, W, T, Q, E, S 자 집중 둘 뿐이네 누나 누나한테 집중을 할 수가 없다 미안 지금 집중할 수가 없어 미안 누나 왜냐하면 나한테 누나보다 누나가 있거든 어? 아 아 딜 안 들어갔어 앞으로 와서 아씨 워리어님 죽었다 매혹 됐나? 안 돼! 안 돼! 나이스 아이고 아 아니 진짜 여기다 좋아요 아 그냥 실패해도 바로 쏘는구나 오케이 하나 배움 아니 아 수면 흔들었어 어머 와 아아아아아아아아 더 일찍 오라고! 이게 집중력이 부족해요 야 어쩔 수 없어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해 피라인데 지금 새벽이고 다들 이제 잘하던 사람도 하나씩 틀려 어쩔 수가 없어 집중할게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찐막이니까 살았어 월호드 느려 월호드는 느려 또 아잇패턴 가자 다 왔다 아 틀렸다 틀려도 맞추긴 했는데 이거 틀리고 다시 해도 틀린거에요? 아 아 나 또 도망갈뻔 집중하자 저형 죽었다 저형이 죽거나 우리가 죽거나 어 저형 역시 월호드 살았어 살았어 뭐냐 시범 쓰고 나이스 저무는 달까지 써버려 그냥 폭틸 형들 넣어줘 버프 다 걸었다 아 느비구나 아 다행 아 그래 그래 집중하자 집중하자 다 왔어 다 왔어 힘내자 다들 힘내시죠 와 난리났다 던졌고 천천히 가자 오케이 다했어 가자 아 처음으로 닫겠죠 가자 계속 던지고 최대한 안전하게 죽어라 아 여기서 누구 변하면 아 워러드님 변했다 나 죽었다 휴 와 워러드님 변했을 때 놀랐어 와 워러드님 마지막 변해서 나 죽는 줄 알았어 내 옆에서 변했어 내 옆에서 아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 내가 주인이란 말이다